이 얼룩. 보여요, 안 보여요? 안 보이는데요? 아, 그럼 나만 보이는 거구나. 오마이갓. 자기야. 자기는 보이지, 얼룩. 쏟아티. 나 그리고 나. 나 여기, 어? 여기, 이거, 어? 저거, 저거, 여기. 이 가구 배치도 맘에 안 들어. 이거 뭔가 구려. 아, 구리시구나.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, 죄송해요, 죄송해요. 이 머리카락, 오마이갓. 이 머리카락, 진짜 이래도 되는 거예요? 내가 기관지가 아주 약해, 그치 자기야? 먼지 하나, 이딴 머리카락 하나 정말 나한텐 치명적이라고요. 그럼 고객님, 어떻게 해 드리면 될까요? 환불 원하시면. 옆에 스위트룸 하나 더 있죠? 나 그걸로 바꿔줘. 고객님, 그 방은 일반인 객실이 아닙니다. 특정 고객 전용이라 1년 내내 예약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. SS그룹이 호텔을 전부 다 팔았는데 아직도 스위트룸 하나를 손해장 전용으로 쓰고 있다 하더라고. 뭐라고요? 왜 안 된다고요? 그 룸은 일반인 객실이 아니라서. 일반인? 일반인이라고 했어요? 지금 나한테? 오 마이 갓. 자기야, 들었지? 나보고 일반인이래? 네가 일반인이야? 나 지금 일반인이라고 검증 당한 거야? 이 사람한테? 제 말은 그런 게 아니야? 다 필요없어, 다 필요없어. 여기 사장들여. 어? 이렇게 의심파켓을 두렵게 불려와. 세상에 시인트룸 도대체 얼마나 바짝 처먹은 거야? 내가 오늘 청와대 게시판에 올릴 거야. 그래, 내가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. 일반인 턱 돌면 어떻게 되는지. 오 마이 갓, 내가 일반인이야. 오 마이 갓. 일반인, 내가 일반인이야. 나 태어나, 처음 들어봐. 엄마한테 이를 거야. 금방 프로포 좀 하고 갈게요. 제가 정말 어렵게 구한 거거든요. 이 다이아몬드가 1905년에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퍼스트 아프리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. 아무리 그래도 안 돼요. 잘 좀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비어있고 잠깐이라면? 오케이. 딱 2시간만 고맙습니다. 근데 진짜 2시간만 안 그러면. 그래. 오마이 갓 일반인. 오마이 갓 일반인. 야 해결됐어. 릴렉스. 진짜야? 나. 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